연휴가 끝나고 사실상 3월이 시작되는 첫날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에 나섰습니다. 최소 3개월간이라는데 전임위와 신규 인턴들까지 집단 이탈하려는 조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면허 정지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부터 50여 개 병원에 현장 점검을 나가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복귀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 전공의들에겐 내일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 이탈자 약 9천 명 가운데 7천여 명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로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불가역적, 즉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이와 신규 인턴들도 사실상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인턴 정원이 150명인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을 한 인턴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 관계자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이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전임이 27명 가운데 22명, 전남대병원은 신규 전임이 52명 중 21명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빅5 중 한 곳인 서울 성모병원도 신규 전임이가 절반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도 전임이 재계약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라며 일부 병원들의 경우 한 명도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사원 황민지입니다.